어 예은이 왔어 예은이 하 예은 다들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야 짱마리 들어온다 5천명 우와 6천명 Everyone have a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제인 언니도 온다 했는데 늦어서 지금 망했대 아 유젠 언니 Happy new year everyone 메리들 새해 복 많이 받고 음 2021년이 됐으니까 좋은 이만 가득하길 바래요 아니 우리 주위 앞머리 잘랐으면 예쁘지 않나요? 다들 박수 쳐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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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네 네 지금 소수로 모여서 저희 집에 주위랑 둘이 있어요 제인 언니도 오히려 했는데 늦게 오네요 왜 이렇게 귀엽냐 나 눈이 안 떠 나 눈이 안 떠 눈이 안 떠지고 얼굴 엄청 빨개 이거 때문에 그래? 아니 아니 그냥 다들 지금 아니면 캡처하세요 자 V 하나 둘 셋 다 돼 다 돼 거 아직도 안 해 이분 다 돼 행복한 새해 라이브 꾸었 유효 애연이 너도 말해 저도 행복해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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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guys happy? yeah yea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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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ou guys it's past midnight i hope you have a happy new year we wanted to talk with you yeah we will do a shout out hair ray hair ray hair ray yeah it's this you you but yeah hey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hey hey oh my god it's jane It's Jane! It's Jane! 제인언니 망했죠? 제인언니? 12시 넘겼죠? 제인언니 보여주자 아 깜짝이야 짜잔! 야만 나의 선물 다졌어! I'm 23나 수수께끼 퀴즈! 아 너의 선물 셋이야? 네! 아 너 선물 다 오신다!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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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기네? 여러분 얘들아 나 염색했잖아 그니까! 아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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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줘 오! 진짜 안 돼! 안 돼! 언니 전선씩 구운데요? 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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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세 명밖에 없습니다 has to be remembered 우리는 법을 잘 지키는 어린이들 아 음 Rockefeller 다들 많이 안왔네요. 하피뉴여. 네. 하피뉴여. 여러분. 하피뉴여. 여러분. 왔어요? 아 언니 머리 어두워지니까 또 다르다 느낌이. 그니까. 예쁜데? 응 예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좀 여성스러워지셨네요. 누구세요? 집에서 밥 먹고 왔어요. 그니까. 아 예뻐. 가족들과 같이 밥 먹고 왔어요. 지금 방송이 준비된 이유는 지금 시술을 저에게 전화를 걸었기 때문이죠. 근데 너한테 왜 걸리지? 몰라. 아 나 이렇게 저녁 올라오고. 언니 망했어요. 저 같이. 하피뉴여 못했어요. 지금 해요. 다시 하자. 지금 해요 다들. 기다려봐. 빨리 빨리. 기다려봐. 이거는. 오래오래. 간직할. 저는 작년에도 넨시랑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 이제 새해마다 같이 보내기로 했어. 아이고. 언니. 언니 뭐해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12시 6분이어서 벌써 세해를 넘었어요. 벌써 2021년이에요. 여러분! 2021 여러분! 모모랜드! 주이! 아이앤은 오늘 안 왔어요 아이앤은 안 왔어요 아이앤은 안 왔어요 아이앤 아이앤 아이앤이 자 여러분 갑니다 셋 넷 Happy New Year 야 나 뭐 갖고 왔는지 알아? 2021년 다이어리 언니 저도 있어요 오늘 같이 쓰려고 가졌어 아 진짜? 너무 스윗해 여러분 행복한 New Year 그리고 2021년이 58분에 알려면 되게 떠올렸어 아이앤이 다들 좋은 일은 가득하길 바랍니다 2021년에는 더 행복한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아마도 아 오케이 지금 새해여서 보운님한테 전화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안녕해주보세요 안녕 제인언니는 또 하나씩 왔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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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